여러분 수화! 이효치 수달의 달루나 수영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여가지고 돌체라떼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어요 와아아아아아아! 뭘 준비했는지 한번 볼까요? 돌체라떼가 라테스 장난감을 이렇게 라테스 삑삑이랑 이게 아기들이 쓰는 치발기 치발기입니다. 치.발.기 치.발.기 그리고 이 절친아 제가 좋아하는 건 장식하는 장식품이에요 이것도 한번 살짝 줘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대망의 선물 짜잔! 오징어를 비장의 선물로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 선물을 나눠줄 오늘의 산타는 바로 수영입니다 자 선물을 담았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담아요 이거랑 박스랑 같이 갈까요? 갑시다 렛츠고! 레디 워터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탈 돌체 라떼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선물을 줘볼까요? 오오오오 내가 좋아할 선물을 가져왔단다 자 짠 돌체가 좋아할 것 같은데 이거는? 자 귀여워 여기 있다 돌체야 돌체야 어디서 찾냐 오오오 벌써 끝났다 벌써 공부도 끝났다 역시 와 손 봐봐 손 움직이는 거 맞나? 환상이 되네 아주 많다 더 챙겨 아주 많아 도대체 선물이 많을거야 또 다음공 역시 동옴가 옹굴리기 옹굴리기 최고다 진짜 또 다른 선물 빨리 꺼내봐 공이 꽂혔다 지금 왜 공만 꽂혔어? 공만 아직 더 많은데? 더 챙겨 더 꺼내봐 더 꺼내봐 더 꺼내봐 더 꺼내봐 아직 많아 귀여워 귀여워 혹시 침채다 아니 물이다 혹시 침이다 아 둘째 나 둘째 볼이 더 꺼냈다 또 공 꺼냈어 다 꺼냈어 다 공이야 공이 최고인가? 공이 최고인가? 공 다 꺼냈어 귀여워 역시 공이 최고인가? 공은 너무 밑에 되게 잘 굴린다 그러니까 진짜 세 개 다 했다 지금 다른 것도 있는데 돌체 공이면 다야? 소중하다 자 다른 거 꺼내주자 안 되겠다 돌체 이리 와봐 돌체 잡으려고 다시 공을 넣은 거 아니야? 또 찾아보는 거야? 다시 공을 넣은 거 아니야? 안 해? 공 안 겠어 또 찾아보는 거야? 안 해? 넉넉히 공 안 겠어 똑디더 귀여워 다 필로고 공이 최고인가 보다 멋지? 어 갈꺼 온다 갈꺼 온다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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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맘에 들었다 맘에 들었다 공이 가 아니가? 공이 가 역시 근데 이제 다 가질라 가는 거 같다 맞지? 응 귀여워 쟤 쟤 왜 이제 물에 갈려야 하는 것 같은데 아씨 멋디가 풀라는 건데 진짜 그런다 뭔가 더 있을 거 같아서 그런 거 아닐까? 이거 안 받는 거야? 너 나 알았다 아니다 나 빨았다고 나 팔찌 안 쪘다 응 콜라 뱃살 꼬치 조금만 찍는거 같아요 그래도 밥 먹어서 먹으면 좋겠어요 전자에 먹으면 좋겠어요 고정봉 밥 먹으면 좋겠어요 밥 먹으면 좋겠어요 고정봉 양념이 다 먹으면 좋겠어요 귀여워 다시 놔 다시 놔 다시 놔 귀여워 손을 막 굴리는게 너무 웃기다 줄채 잘 봐 정선 줄채 다시 놔 다시 놔 다시 놔 다시 놔 도대체 짠 얘들이 알아서 열려나? 뭐야 열거같다 언박싱한다 대박이다 지금 오징어 다 굴렀다 오오오오오 떡띠다 지뀌 눈치 부었냐? 보이들끼리 부었나? 돌채 돌채 지금 눈치 못했다고 하지? 나트만 지금 약간 독식하고 있다 손딸치 신났다 돌채 그 뜯어서 놀지 말고 아니 돌채 그니까 먹지 말고 여기로 통채 여기 다 떨어짜이 나태가 부숴다는데 이C봐 계속 놔서 다 이대로 저 오징어 갖고 논다 저 오징어 봐봐 미치겠다 오징어 갖고 논다 오징어 왜 갖고 논다 오징어 왜 갖고 논다 오징어 왜 갖고 논다 먹지 그냥 귀엽다 오징어 갖고 논다 많이 먹어 얘들아 오오오 메리오토바스 오오오 메리오토바스 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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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착이 왜 이렇게 신났다 도착이 너무 신났다 로켓이다 로켓 먹으면서 신났는것도 좀 뭐야 그러니까 도착이 짱신났다고 짱신났다고 완전신났다고 큰거라서 신났나 응 지금 내가 우선 선물도 주고 받고 공도 받고 오징어도 받고 지금 신났다 애들이 애가 표정이 다르다 못 찼니 야 오우 뭐 흙이도 있을거 같還是 이제 옆으로 쳐줘 이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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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호호호 많이들 먹으렴 많이 없네 벌써 다 먹었어 꽤 많았는데 귀여워 오 이거 지발기도 맘에 들었다 지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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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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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 지붕이 이사가 춤춘다 크리스마스 댄스 야호 테크노 뒤에서 라테는 수영하고 있고 좋네 호호호 마음에 드는 것 같다 다행이다 머리 흔드는게 장난 아니랄까? 흔들어 줄 필요가 없다 운동은 따로 할 필요가 없다 흔들어 줄 필요가 없다 흔들어 줄 필요가 없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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